잠이 보약 아니 잠이 독약 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덜 막히면 코고리가 되고 많이 막히면 목걸이 저호흡이 된다. 아예 막히면 숨이 멎는 게 바로 수면 무호흡이다. 호흡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술적 방법 역시 기도를 넓히기 위해 기도 입구 주변의 연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효과에 비해 통증이나 재발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술이 겁나는 이유이다. 다음은 양압기 치료가 있다. 양압기란 공기를 압축시켜 코로 불어넣는 인공호흡기이다. 좁아진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려주는 것이다.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로써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유지관리가 까다롭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기계 호흡에 적응해야 하므로 자연스러운 호흡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답답하여 벗어버린다. 장기적으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 연구된 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응해야 한다. 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가 있다. 숨길을 넓히고 유지할 수 있게 구강에 기구를 착용하는 것이다. 양압기와 달리 기구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맞춰줘야 한다. 이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구강 장치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착용감이다. 입안에 무엇인가를 몰고 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 성공의 열쇠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와 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사용 중 아래 턱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혀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맞춤형 제품이니만큼 오랜 경험과 많은 사례를 통해 시스템이 안정되고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노하우다. 10년을 써야 하는 제품인데 비용이 싸다거나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데서나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청풍 소장은 어머니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구강장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로서 바이오가드의 효과와 안정성을 주제로 학위를 받았으며 수술대체치료법으로 기술혁신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2년 국가지원 연구과제에서 3개의 대학병원이 참여한 임상시험 총괄 책임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연구과 보건의료분야 우수 연구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악내 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증 무호흡증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수면 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은 중증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에서도 현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부작용이 경미하여 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방법으로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강남구 삼성동에 수면 건강연구소를 열고 활발한 연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의 시간 동안 잠을 잔다. 잠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건강한 잠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잠을 위한 수면 호흡 환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청풍소장의 수면 건강연구소다. 문의 02-512-0222 010-2884-2222